안녕하세요 현재에서 고려시대로 타임 승리를 하게 된다면 가장 적응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? 아, 어렵다 난 정했어 아, 정했어 난 아까부터 정했어 난 어제부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늘이가 제일 많네 너 왜? 하늘이가 제일 많네 어디 내놔도 뭐 맞아 하늘이가 항상 민감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하늘이가 아, 진짜 어디를 보내도 약간 걱정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아니야, 어디 내놔도 다른 걱정 안 하고 칭찬받을 걱정만 하기 때문에 아, 진짜 왜그래? 그 사회에서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역출하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원인자는? 어? 이야, 이 인생 아, 이거 아, 진짜 아, 말을 든 사람 없는데 하나, 둘, 셋 오, 오 비탄이 약간 해바라기다 보니까 아, 네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 같이 쓰면 배우실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아, 맞아, 맞아 같이 좀 도움 에너지가 많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맞아, 맞아 그럼 다음 채로 넘어갈게요 우와 제가 포커스 금방 넘어갈게요 네가 문제가 아니야, 캐릭터가 문제고 있는 거니까 아, 백현 씨 네, 그럼 다음 채로 맡은 배역과 실제 성격이 가장 부합하지 않는 배우는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착해요 안 착하고 성실한데 안 착하고 안 성실한데 불성실한 걸로 보니 네 한욕스럽고 맞아요 바른 생활, 진짜 진짜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아닌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캐릭터가 너무 얍삽해서 얍삽한 말을 하러 그 씬에 들어가 나는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네네네 종현이 형도 약간 뭐라 그래야죠? 그런 것들 네, 실제 모습은 뭔가 되게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약간 종현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역할에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의미하셔서 아무 간혹 활동도 나쁘진 않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저 분위기를 메이크업 자, 분위기 씨 메이크업할게요 촬영을 하면서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크업을 그거를 준다면 사람은 누굴까요? 아 거의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, 둘, 셋 아 아 난 관통하겠어 준경을 관통해서 현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희를 보고 저는 좀 처음에 놀랐던 게 초반에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인데 진짜 워낙 잘 나가는 그런 그룹이고 하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빼고 낯다리 같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혼자 혼자 와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들한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말 많이 하고 동생이에요 심지어 주혁이란 시즌은 어, 맞아 맞아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들은 발등으로 형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육이 메일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코스톤에서 만나요 안녕